개무서워 님 무서워요 저기 있다 적발견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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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가 못했어요 쟤 좀 눕혀줘 나 배율 좀 빌려줘 아 왼쪽에 왔네 벌써 잡아줘 잡아줘 온다 온다 깡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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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꾸 나 쏜다 안 돼 언제 이렇게 빨리던거지 아니야 천천히 너 죽었어? 어 나 죽었어 나 초생일죠 좋지 않네 날 지켜주지 못한 남자는 필요없어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으러 가야겠다 좋아요와 구독 아악 이번 남자친구는 옷을 너무 잘 입었는걸 슈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친구야 모자가 조금 에러긴 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초면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네 말씀하세요 여자친구 있어요? 저 유부나입니다 애기 과굴입니다 아 아 아 아기 몇 살 큰 애가 몇 살이에요? 여섯 살이요 엄청 크다 걸볶이 아니죠 헤헤헤헤 ㅎㅎㅎㅎㅎㅎㅎ 아 좋아 enser 플랫폼 바꾸셨더라구요 아 맞아요 네 구독하고 있어요 아 permet 저 남자친구 만들려고 렌즈 돌렸는데 결혼하시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? 고양이 잘 크죠? 네 고양이 잘 크고 있어요 저희 애도 4살이에요 와요? 네 와요 두팀 와요 두팀 창고쪽에 그쪽에는 안가요 그쪽에서 총 먹고 기다리면 제가 갈게요 이쪽에서 같이 먹고 한 번 빠진다 잡으러 가실꺼에요? 아니요 네 이거 400 껴서 쓰세요 이거 두개 꽂아가지고 아 일단 껴봐요 껴봐요 아아 사람사랑사랑 왼쪽이 310 오른쪽 기절이에요 왼쪽 하나 더 띠아 라스트 띠아 라스트 천천히 제 아마 친구 중에서 좀 급해요 봤어요 저기 여기 350 서있는데 저 총알이 없어요 네 띠아 라스트 어 잡았다 잡았어요 나이스 우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진짜 신기하다 방송하신 분은 만나는구나 너 어떻게 알아봤어요? 아 아 제 제 목소리가 좀 특이하죠? 하하하하하 그거 사배울이랑 그런거 양보하면 안돼요 잘하는 사람은 없어도 잘해요 뭔 말인지 알죠?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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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앞에 사운드 두명? 두명? 하나 더 그쪽? 조심 나이스 나이스 와 언제 붙었지? 대박이다 둘째는 몇 살이에요? 둘째는 딸이구요 네 2살이요 너무 신기하다 엄청 결혼 일찍 하셨나보다 어우 저 마흔 셋이에요 네? 아 진짜요? 근데 목소리 진짜 어려 보인다 회사에서 입 끝나고 회사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지금 11시 반인데요? 네네 좀 늦게 끝나서 저는 저희 직원들 배가라고 PC도 맞춰줬어 저는 저희 직원들 배가라고 PC도 맞춰줬어 아 진짜요? 와 신기하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기도 사람이 있나보다 여기 사람 있네요 2번 핀에 차 세워져있어요 두대 있다 탄다 지금 둘째 저놈 탈대 나 하하 하하 세받는다 하하하하 갑시다 세받네요 저거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 나이스 와 엄청 고수 와 나이스 와 와..뭐야 엄청 잘했어 자리가 제일 좋네 하나 더 있거든 여긴 제가 볼게요 저거 돌에 있다 여기는 끝? 끝끝끝끝 우리 두 명 남았다 어디 있을까 찾은 거 같은데 235방향에 하나 본 거 같아요 사운드 붙었다 그 쪽에 붙었어요 네 저 나와있어 네 옆집이 걸리거든 옆집에 가야 되는데 옆집이 걸리거든 옆집에 가야되는데 나이스 GG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유하 유하 나이스